안녕하세요. 마더텅 수능 수학 강의의 우수혁입니다. 지금 풀어볼 문제는요. 2007학년도 수능 나형 8번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봅시다. 1보다 큰 새실수 ABC에 대하여 이런 비례식이 하나 나왔네요. 그때 우리한테 구하라는 건 로그 A의 B 더하기 로그 B의 A의 값을 구하래. 그러면 이 힌트는 뭐밖에 없으니까? 얘밖에 없으니까 이 힌트를 토대로 이 모양을 만드는 수밖에 없겠네요. 맞습니까? 그럼 우리 그냥 모양 만들자고요. 자, 비례식 나왔어요. 뭐하고 싶어야 돼?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은 어떻다? 같다. 걔로 문제를 한번 시작을 해봅시다. 로그 A의 C 대 로그 B의 C는 2 대 1이래요.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은 같다를 때리니까 이 로그 B의 C는 로그 A의 C까지 만들 수 있겠죠. 따라왔어요? 지그시 한번 봐봐. 아니, 뭔가 불편해. 불편하죠? 왜? 로그라는 거는 미시 같을 때 써먹을 수 있는 게 많은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미시 같은 게 아니라 누가 같아. 진수가 같아서 좀 불편하다고요. 그럼 바꿔버리자고 이 진수가 뭐가 되게끔 미시 되게끔 뭘 이용해서 밑별란 공식의 응용 버전을 통해서요. 얘네 두 개. 자리 바꿀 수 있죠. 자리 바꾸면서 뭐 해야 돼, 대신? 역수치해야지. 그래서 얘를 다 미시 C가 되게끔 바꿔주자고. 자, 그럼 얘 바꾸니까 어떻게 돼? E는 일단 위에 있을 거고. 그럼 얘 바꾸니까 로그 C의 B는 이런 꼴이 되겠죠? 그 다음에 얘 바꾸니까 로그 C의 A 분의 1 이런 꼴이 되겠지. 그럼 양쪽에 로그 C의 B를 곱하니까요. 이런 모양이 되겠네요. 로그 C의 A 분의 로그 C의 B는 얼마? 2가 되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그럼 잘 봐요. 얘 밑 C죠? 얘 밑 C예요. 그럼 얘 뭐 한 거야 또? 밑별란 공식을 쓴 게 얘가 된 거잖아. 밑을 누구로 통해? C로 통일 시킨 거라고. 그럼 얘는 뭐가 되겠어? 로그. 얘가 원래 뭐였던 거고? 밑에 있었던 거고. 얘가 어디 있었던 거야? 진수에 있었던 거죠. 로그 A의 B였던 거지. 걔가 얼마라고요? 걔가 2라고요. 그럼 여기까지야 무슨 단계? 첫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는 뭐 하는 거야? 문제에서 구하라는 거 구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럼 바로 이제 계산 한번 때려봅시다. 두 번째 단계. 문제에서요. 로그 A의 B 더하기. 로그 B의 A의 값을 찾으래요. 근데 우리가 찾아놨다고 로그 A의 B는 얼마라고? 2라고. 그럼 얘 얼마? 얘는? 2가 되겠죠. 자, 더하기. 얘 보이지? 보여야지. 우리 아까 이거 어떻게 만든 거야? 역수 취해준 거잖아. 그러면서 뭐 했다고? 뒤집어버렸다고. 그럼 얘가 보여야죠. 얼마인 게? 2분의 1인 게. 안 보이시면 한번 해볼까? 얘를 두 개 뒤집으면서 못 취하면 된다고. 역수 취하면 된다고. 로그 A의 B분의 1로 바뀐다고요. 얘 얼마인데? 얘 2인 거 찾아놨잖아요. 얘 2. 따라서 2 플러스 2분의 1이니까. 정답은 얼마? 2분의 5가 되겠네요. 할 수 있겠나요? 자, 밑변환 공식을요. 엄청나게 많이 사용한 문제였습니다. 자연스럽게 보이셔야 되는 거야. 맨날 로그의 성질에서 더하고 빼고 앞으로 뭐 지수 튀어나오고 요것만 공부할 수는 없잖아. 밑변환 공식도 진짜 중요한 공식입니다. 자연스럽게 보일 정도로 훈련을 하셔야 되는 거고 그게 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금방 풀어버리겠죠. 됐습니까? 정답은 얼마예요? 2분의 5가 되겠네요.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